자 여러분 바로 방송 본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의 사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트럼프 측에서도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미국의 대선판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보면 대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 전후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의 톱뉴스가 바이든이 대선 웨이스로부터 드랍아웃오버가 보니까 그냥 포기하다 레이스 라인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두 번째 사진인 이게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정면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아주 기사가 긴데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니까 바이든의 탈퇴 결정은 공화당 전체에도 파장을 가져올 것이고 일부 고위 공화당 관리들은 바이든이 나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그를 이기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경선에 남을 것이란 희망을 개인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은 바이든과 붙는 것이 훨씬 더 성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해리스는 민주당 기수로서 바이든의 딜을 잇는 당의 가장 자연스러운 후계자이며 이번에 이제 사퇴 성명서에서 인돌스 바이든 대통령이 후계 계승자로서 해리스를 지명한 겁니다. 만약 선두로 선출된다면 미국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해리스와 맞묻는다면 그녀의 출마는 교회 및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약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겠죠. 이제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최고의 경쟁자는 개빈 뉴슴 캘리포니아 주지사 글래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웨스무어 멜린더 주지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지명은 당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사퇴성 명세에서 이 양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 가지고 백악관에 계신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ai가 그림을 참 잘 그리네요. 백악관의 모습 사진 찍은 게 아니고 ai가 이렇게 만들어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곤란한 경험을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오 하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대단하네요.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이제 이 사퇴 소식이 나오니까 특파원들이 이제 바로 조선일보가 바로 톱뉴스를 갈아 끼웠습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남은 임기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 표현은 바이든은 사퇴하면서 카믈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라는 것이 영어 표현에 아마 인돌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미국 현대사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같다. 이렇게 이런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뉴스가 이게 최시 이것보다 조금 앞에 나온 속보가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재선 도전 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후보 교체론이 불거진 지 3일째 되는 날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쟁자들이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선계해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이제 해리스는 비중이 조금은 떨어지죠.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아마 이번에 아마 이렇게 사퇴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여전히 미국의 민주당의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그다음에 든든한 우근이었던 펠로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지 않습니까요. 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후보가 바뀌는 결정이 나왔는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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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